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을 케어하는 일본어 주치, 넙다 요미에요. 오늘은요, 제가 이 표현을 가지고 왔습니다. 약속 시간을 좀 앞당길 수 있을까? 저녁에 조금 다른 일이 생겨버렸네? 약속 시간을 조금만 앞당기고 싶은데 미안한데 약속 시간 조금만 앞당길 수 있을까? 자, 이 표현을 일본어로 바꿔서 말해볼까요? 약속 시간을 좀 더 빨리하고싶어? 약속, 약속이라는 뜻이에요. 약속 시간, 약속 시간이죠? 약속 시간이라고는 하지 않고요. 항상 NO가 들어가야 돼요. 약속 시간, 조금, 조금, 조금이라는 말과 같은 뜻인데요. 조금이라는 뜻이고요. 회화에서는 조금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하야메떼무이, 하야메르, 앞당기다 라는 뜻입니다. 시간을 앞당기다 라는 뜻이에요. 하야메르에다가 데모이 라는 표현을 붙여서 뭐뭐 해도 될까?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 네, 그럴 때 하야메떼무이,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. 조금 내가 늦을 것 같아요. 약속 시간을 조금 늦게 하고 싶어요. 늦게 하다? 오쿠라세르, 약속 너지깐오, 쪼또, 오쿠라세테무이 네, 이렇게 말하면 좀 시간을 밀고 싶다, 늦게 하고 싶다 라는 뜻이 됩니다. 네, 자 앞에서 다시 한 번 말해볼게요. 약속 너지깐오, 쪼또, 하야메떼무이 약속 너지깐오, 쪼또, 하야메떼무이 약속 너지깐오, 쪼또, 하야메떼무이 약속 너지깐오, 쪼또, 하야메떼무이 네, 잘하셨습니다. 자, 치료 완료할게요. 皆さん, 오다이징이 세 번 따라 말해주세요. 약속 너지깐오, 쪼또, 하야메떼무이 약속 너지깐오, 쪼또, 하야메떼무이 약속 너지깐오, 쪼또, 하야메떼무이 !!!!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